종로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근 바가지 가격 논란으로 서울 광장 전통시장의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광장시장 상인들이 자정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. 그렇다고 합니다. 이는 지난달 16일 한 유명 여행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통해 광장시장의 바가지 가격 논란이 불거졌는데요. 유튜버가 서울을 찾아온 페트남 지인들과 함께 1만 5천원짜리 모둠전 한 첩시를 시켰는데 나온 전의 양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싼 이유였습니다. 이후 광장시장 상인회는 영상에 등장하는 가게에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자정 결의 대회까지 열게 됐습니다. 상인회는 매월 지속적인 서비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불참시에는 영업정지 1일 및 재교육 등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렇다고 합니다. 이외에도 지난 6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도 꽃게 바꿔치기 논란과 바가지 등 비판이 일자 고객신뢰 자정대회를 열어 큰절까지 하며 사과했는데 최근에 또 일부 상인이 사지도 않을 거면서 가격을 왜 묻냐며 막말을 한 영상이 나오며 논란이 됐습니다. 상인도 아닌 거에요. 차가 못한 거에요. 네. 세지도 않으면 다가고 있는 게 아니지. 너한테 그런 거야? 너한테 그런 거에요. 내가 키를 얼마나 하고 그러니깐. 보여주기식 자정대회를 왜 하는 걸까요? 며칠만 지나면 똑같아지는 걸 이해할 수가 없네요. 더럽고 친절하지 않고 비싼 데를 왜 가야 할까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의견을 남겨주세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.